와이브로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LG KC1 동영상 프리뷰입니다. 포인트입니다. KC1은 모바일 인터넷과 PDA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내장된 MS Office 프로그램으로 PC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806MHz의 마벨 모나한 CPU가 내장되어 있고, 윈도 모바일 5.0 프리미엄 OS를 탑재하고 있어 멀티미디어 지원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외에 기기 전면에 2.8인치 LCD가 탑재되어 있고, 터치스크린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상파 DMB를 지원하고 있고, 512MB 내장 메모리와 SD카드 솔롯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 디자인은 16.9mm의 바 타입이며, 후면에 가죽 느낌의 외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자세한 외관과 기능은 세트 전 리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와이브로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 LG KC1 동영상 프리뷰였습니다.